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Practice as 3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one morning, 하루아침에 나는 happen to 이거 외워야 돼요. happen to 우연히, turn off을 넘어뜨렸다. 넘어뜨렸는데, salt cellar 하면 셀터라에서 소금병을 at breakfast, S죠 전치상. reach for some of it. reach는 에서는 팔을 뻗었다. 팔을 뻗었는데, for some of it. 그것이란 말은 이 소금병이겠죠. 병을 위해서. as quickly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to throw over my left shoulder. 던지기 위해서네요. 투부정서 부사의 목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희한하게 썼네요. throw over는 던지다 뜻이요. 그래서 left shoulder는 왼쪽 어깨를 던지기 위하여. 쭉 뻗기 위해서. 또, to 생략구조죠. 또 투부정서 부사의 목적이요. keep off는 뭐냐면, 막다. 나쁜 행운을 막기 위하여. 그러나 미스위스는 in ahead of me 하면, 내 앞에 있었고, 내 앞에? 내 앞에죠. 짜증나게 아베가 나와요. 그 다음, crossed off은 가로질렀다는 말에서는, 막았다. 나를 막았다는 말은 고의로 막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소금병 넘어지는 걸 못 막게 했단 말이에요. 자, c가 말하는 건 아까, 왓슨이죠. w로 쓸게요. 자, 왓슨은 말했어. take your hands away. 하면, 손 치워. 존아. 필자가 존이죠. 자, what a mess you are always making. 보면은, what a 혁명주동이죠. 보면은, 얼마나 너 mess 지저분. 하게 항상 만드니. 그러니까 개판 치니. 자, 위도는 미망인. 자, 민망이라는 말은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자, putting out good words는 수고적으로 쓰는데, 풋을, 동사를 풋으로 쓰는 걸 중요하세요. 좋은 말을 해주다. 자, for me, 나에게. 해주라는. 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어. for me, 나를 위해서. 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다는 건 뒤에 보면은, but that wasn't going to keep off the bedrock이에요. 자, 대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 것이. 해석 잘해야 돼요. 그 좋은 말이. 좋은 말들이. 자, wasn't going to 동사 번역이죠. keep off 또 나왔죠. stop의 뜻이죠. 자, 막지 않을 것이다. 나쁜 행운을. 이건 뭔 말이에요? 괜찮아. 소금병 정도 쓰러진 거 아무 일도 없어. 했는데, 그 말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P 자가 믿기에는. 자, 나는 알아. that well enough. 그것을 충분히 잘한단 말이죠. well enough. 자, 그 다음에 started out. started out 밖으로 나갔어. 자, after breakfast 아침 후에. 자, feeling 분사 구조 여기 주의하시고. 자, 누구냐면은. 내가 느끼면서 현재 분사에요. 자, 거리 걱정되게 느껴지면서 pp. 그 다음에 shanky. shanky라는 건 또 이상한 표현을 썼네요. 확인해봐야 되겠다. 자, shaky네요. shaky 떨면서. shake의 행운 상태에요. 자, 그리고 원더링. wondering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네요. 놀라다 궁금하다 해서 궁금하다 뜻이겠죠. 자, 궁금해 하면서. 자, where it was going to fall on me. 자, 이 힘화라는 것은 뭐냐면 bad luck이죠. 불운. 자, 어디에 의문사. 그 불운이 be going to 동사원여 오게 될 것인지를 불안해하면서. 자, 그 다음 what it was going to be. 그래서 이 또 여기서는 똑같죠. 불운. 자, 무엇이 그 불운이 going to be 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 두 개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i가 주어였어요. 그래서 내가 feeling하면서 느끼면서. 그 다음 내가 궁금해하면서 분사보조 두 개. 현재 분사 능동으로 썼다는 거. 여기 두 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there are 유도보사 복수죠. 자, ways s 들어갔죠. 거기는 방법들이 있는데. to keep up. 형용사법으로 썼죠. 아까도 났듯이 막을 방법이 있어. 몇몇의 종류의 나쁜 운을. 자, 그러나 this wasn't one of them.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this는 소금 쏟은 거. 소금 쏟은 것은 one of them. one of them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소금 쓰러트린 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never tried to do anything. 자, not anything 썼죠. 나는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어. 하려고. 자, 그러나 단지 포크든. 포크든에서는 원래 찌르다 뜻인데. 이것저것 훑어보다 뜻이에요. 돌아다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찔러보고 다니는단 말이에요. along are low-spirited. 여기서 해석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주의. 자, spirit이 영원이죠. 영원히 낮아진 채로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울해진 채로. 수동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on the watch. 자, on the watch는 우리 watch out은 뭐냐면. 조심하느냐 하면. be careful 했듯이요. 여기서는. 조심한 채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히 얘가 완전 미신에 쩔어있는 애죠. 하여튼 소재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고. 소금 병을 넘어져서 불운이 올 것이라고 긴장하고 있는 필자. sino. 사하. gloomy. 자, 알파고. 이제 먹려고 위로 미신이ئ게 되는 일로. 지문하자. 가슴과는 뚜렷하게 되었어요.